2. 2. 2. 2. 2. 2. 2. 하나 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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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핑크숭입니다. 지금 캠핑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짐이 참 많죠? 짐이 많으면 뭐다? 가족 캠핑입니다. 오랜만에 조카들하고 캠핑 가기로 했어요. 짐을 다 싣고 조카들까지 모시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짐을 트렁크에 다 싣을 수 없어서 루프백을 준비했습니다. 피버스터 루프백입니다. 용량이 566리터인데 보관할 때는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보관하기 쉬워서 참 좋네요. 그럼 루프백 먼저 설치하고 짐을 옮겨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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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는 무거워서 제가 루프백까지 못 들겠어요. 말로는 조수석에 안전벨트에서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옮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옮겨주세요. 예. Х.. 덥습니다. 더워. 짐을 옮기다 보니 땀이 납니다. 예. 요거 열어보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루퍼백, 요거는 미끄럼 방지패드고 도어 보프랑 스트랩으로 보이는데 안에 자물쇠도 있습니다. 또 상자에는 이렇게 도어 스텝도 있습니다. 요거 먼저 천장에 깔아줄게요. 천장에 이렇게 미끄럼 패드를 깔아줍니다. 여기 버클 윗부분을 올려서 이렇게 통과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설치도 쉬워서 금방 끝나네요. 이제 짐을 놓고 마지막으로 고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루퍼백 안에 짐을 엄청 넣었는데도 공간이 남아있어요. 저는 여기 루프랙이 있어서 여기에 고정하면 됩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버클에서 금속버클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튼튼해졌네요. 벨클로가 동봉되어 있어서 이렇게 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캠핑찜을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도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용량이 이렇게 큰데 해체 후에 보관할 때는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로 보관이 돼서 좋습니다. 저처럼 캠핑을 자주 다니지 않는다면 루프박스보다 이렇게 루프백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네요. 그리고 고밀도 PVC 소재로 레인 커버 없이 100% 방수가 된다고 하네요. 100% 완벽 방수가 됩니다. 방수력이 높아서 먼지나 비바람을 맞은 후에도 실내 보관 시 루프백을 씻거나 물티슈로 닦아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 내부 공간이 널널해서 조카들도 문제없이 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열어주세요. 얘들아 고무 왔어. 안녕. 캠핑 가서 얘들아. 1회 Syrian 텐트는 코베아 넥스트 더블유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왜 놀이터에서 안 놀아? 아 고맙습니다 일하니까 재미있어요? 오늘 세월에 칠건데 밑에서 보고 짐 받아줘 제아가 저쪽에 엄마 줘서 거실에 깔아 담겨주세요 이거 가벼워 가벼운 거 가벼운 거 입이 너무 요란한데요 너 뭐하냐 제발 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이거 가 이거 가 이거 가 이거 가 아니야 아니야 지금 만지지 마 너 아니야 뭐야 뭐야 보모가 이쁜찬 들고 왔어 보모가 이쁜찬 들고 왔어 자 수연이는 블루색 좋아하지? 자 수연이 거 나는 저렇게 보면 안 온 거 같은데 보모는 핑크 색깔 짠 아 진짜 맛있다 당 충전 끝 다시 일할게요 난로 테이블로 수코캔으로 또 하나 장만했습니다 보모 하나씩 해 딱 두 개 남았다 그거 앉아 있어 딱 앉아 있어 제아가 할 거야 수연이 거는 여기 있어 수연이가 고맙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끝 됐어 요렇게 하는 거야 이상한 의자 봐 이상한 의자? 이거 소름 돋우신 팔걸? 좋지 이렇게 근처에 탈 수 있는 거야 두 시간 만에 세팅 끝났습니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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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배런 테이블 그리고 난로 테이블입니다 침낭 빼고는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한쪽에는 사용한 물건을 다 쌓아놨습니다 끝 재밌어요? 어 조심히 조심히 됐지 오랜만에 캠핑 오니까 어때요? 좋아 좋아요? 보모도 좋아 이 캠핑장에는 놀이터하고 트램플린도 있고 가족끼리 캠핑하기 좋네요 D1 사이트 5인 가족이 사용하기 아주 놀랄합니다 관리실 옆에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 옆에도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저희 사이트 앞쪽은 A구역이고 그 밑에 B, C 저희 D 사이트 뒤편에도 E하고 F구역이 있네요 여기 밑에도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개수대하고 화장실도 있네요 전자레인지 있고 싱크대는 총 3개 있습니다 피칭은 끝났으면 뭐다? 맥주 한잔 해야죠 짠 조카들은 지금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네요 텐트 안이 아주 조용합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캠핑을 와가지고 애들도 많고 좀 시끄럽긴 하지만 아이 있는 가족들은 이런 곳이 더 편해요 아 좋아좋아 이제 둥류난로도 채우고 저녁 먹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좀 읽는데요 춥기 전에 미리 기름을 채워둬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둥류통입니다 이거는 폴라리스 이산화탄소 경복이고 제 목숨은 소중하니까 항상 챙겨 다녀야 됩니다 잘 먹네? 요리하자 요리 넌 먹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야 맛있겠다 쌀밥에 파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나무 지금 부러지고 있어? 응 하나 더 좀 쉬어 오랜만에 불나방 하루때로 들고 왔어 나비도 있어? 어 나비 나비 나비가 활활 탄다 여기 보면 이거 누구야? 우리 사진이 어떻게 했지? 나비를 중간에 이렇게 꽂고 자 일을 줄 거예요 이제 일을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이었어요? 서로 일하겠다고 난리네 잘한다 잘해 돌몽에 마시멜로 바나나 모양입니다 금방 타버릴 것 같아 음 음 한꺼번에 벗겨내면 안에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안에 초코 들어있고 그리고 안에 초코 들어있고 너무 달다 벗에 설탕 묻어져 있고 안에 초코 들어가 있고 나도 불을 좀 무서워해서 열리겠다 준비하고 있지? 어 열네? 준비하고 있어 치즈 준비하세요 했어요 가리비 신기해? 응 네? 여기 선반이 뭐야? 너 계속 치즈 먹고 있어? 나 치즈 그만 먹고 그 치즈를 조개만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이게 너무 많은데? 잘하네 우와 이 치즈 막 잘 들어봐 봐 지그지그거려 나는 아빠 보러 가자 저만 구워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음 음 음 나 쪽으로 많이 고소하고 맛있네요 아 술안주로 추이기네요 음 가리비 4kg 끝나고 부대찌개로 이동합니다 지금 가리비 4kg으로 먹었더만 물려가지고 자 이거 얼큰한게 땡깁니다 이번 영상에는 조카 오디오가 너무 많이 물리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과하세요 잘 먹었다 쩍쩍 자 잘 폐셨습니다 됐어요? 들어가면 될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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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어 맛있겠다 웹 소원 으응 뭐야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조용히 하세요. 이제 곧 매너 시간입니다. 오... 애들 화장실 가거나 어디 가면 텐터가 정말 조용히 해. 이제 다 들을 자고 다 조용하네요. 아... 저도 이것만 마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고구마 굿모닝. 조이자가 아이들한테 인기 폭발이네요. 어제 산다고 못 먹은 고구마. 아침부터 때려 먹겠습니다. 엄마, 엄마. 사주세요. 따뜻합니다. 와... 고구마 없네. 냄새부터 합격이다. 합격! 음... 완벽하게 데워졌다. 맛있어. 아침부터 입맛도 눈던데. 넷, 다섯. 네, 네. 최고다. 고구마 이제 맛있어.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아... 고구마 넣읍시다. 냄새가 좋네요? 우와. 우에우. 하하하하하. 우와. 저는 이 집에서 오는 중 나는 이 집에서 오는 중 이 집에서 오는 중 맑은 것부터 마저 오는 중 야아 아... 아... 이 집에서 오는 중 근데 구멍은 너무 좋아 구멍은 빨간 맛 응 이리 왔봐 구멍은 커피 마시려고 파워뱅크도 챙겨왔습니다 나는 카라멜 제가 좋아하는 걸 먹겠습니다 요거 카라멜 향이 너무 좋습니다 시향저격 역시 향기롭습니다 애들 놀이터에 있어서 진짜 조용해요 이 캠핑장에는 놀이터하고 저거 퐁퐁 타는 공간도 있고 해서 진짜 가족들끼리 캠핑 오기 참 좋은 곳이네요 사이트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옆 사이트가 비어 있으니까 조용하게 즐기기 좋네요 조카들이 오기 전까지 만끽해야 됩니다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셔볼까요?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셔볼까요?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셔볼까요? 아니에요 근데 네가 늦다고 네가 하나 둘 셋 그래 하나 둘 셋 셋 다섯 개 다섯 개였어 표정 표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이거 못 봤다 몰랐대 몰랐대 잠깐만 잠깐만 약간 푸들랑 말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주 집중한 표정 너무 멋져서 으이 OF 어 봉호가 여성 으응 으음 으음 금방 이룬 것 같은데 우와 ㅋㅋㅋㅋ 오우 다 버렸겠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아 음 소스 맛있는데 떡을 잘 구웠는데 근데 폐떼디를 좀 해야해 폐뽀 폐뽀 사체맛이 너무 강한데? 고기, 사체맛이, 고기 밥 너무 조금인가? 아니요 밥 밖에 안 먹는다 아 진짜 한입 꼴이다 어 쪼근줄 알았는데 한가득이다 오랜만에 2박 3일 캠핑하니깐 여유롭고 좋네요 잘한다 뭐야 갑자기 노래 불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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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무는 떡볶이를 먹겠습니다 맛있어 조용히 해 안 매운 라면 안 매운 라면은 없어 와 음 계속 먹어야 돼 소금 동료 도료can 사탕 소금 오 마늘 냄새 이게 뭐야 먹에 먹어 아 야 장라는 냄새 감사합니다 얘네들 진짜 오 오 멈추지 않네 진짜 그래 바로 이거야 토마토 맛있겠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씻고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달립니다 찍고 싶어요? 저는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예요 거짓말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요 안 되겠네 안 돼요 내가 생각해서 방귀예요 방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맛있겠다 치즈 보세요 한 매워봐 오늘 시원하게 맥주를 마실게요 짠 이건 저녁이 아니라는 거 에피타이저 수연이가 할 말 있다네요 과연 그냥 눌러주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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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애들 재우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주 조용하죠? 먹어볼까요? 비쥬얼 완전 좋습니다 빨리 잡사 잡사 우리 이거 다 먹어야겠다 당근도 맛있어 맛있어 들고 온 음식은 대부분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아니 홈런볼 포기 못하죠 그리고 간단하게 후식으로 또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밥에 따로 후집에 따로입니다 날로에 홈런볼 꼭 먹어야죠 들고 온 음식은 다 먹어야 돼 초콜릿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여기 이 맛에 먹는 거예요 맥주가 아쉽네요 이게 끝입니다 깨끗한 거 가지고 먹을 수 있겠죠 완전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짜 배가 고픈 적도 있었는데 계속 부지런히 먹었네 이제 소화가 되기 전에 빨리 자겠습니다 자자 아침은 갈비탕입니다 와 이거 뼈까지 있네 응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용해 주세요 한 거 밖에 앉아보세요 응 잠깐만 아니 요렇게 잡아보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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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푸짐하게 먹습니다 아침부터 푸짐하게 먹습니다 빨리 먹고 유치원 가세요 응 빨리 유치원 안 가요 그러면요 저 오늘 목 아파서 못 가요 빨리 가라 그래 마지막에 닦았다 먹어야지 이렇게 4명에 나라를 나라 지금 밥을 두 분을 챙겨도 되겠다 지금 밥을 두 분을 챙겨도 되겠다 아이고 야 유치원 잘 가 다음에 캠핑 갈 거예요? 알겠어요 유치원 잘 가요 안녕 잘 걸어 안녕 다음 캠핑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다 가고 저는 치우고 가면 됩니다 갑자기 세상 조용해졌는데요 혼자서 정리해야 되니까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캠핑장에 다 퇴실하고 저밖에 없어요 확실히 평일에는 조용하네요 캠핑장이 사이트도 넓은 편인데 손님이 없는 편이라 좀 더 편하게 캠핑을 즐겼네요 좀 더 편하게 캠핑을 즐겼네요 정리하자 이제 내부 짐도 꺼내서 바닥을 말려야 되겠어요 새벽에 그렇게 추웠는데 해 뜨자마자 날씨가 아주 따수하네요 퇴엉하네요 스탠터도 금방 마를 것 같습니다 크림으로 송삭이 날씨가 좋아서 금방 마르네요 기름은 총 17리터 들고 왔었는데 조금 남았어요 날씨가 많이 풀려서 2박 3일에도 15리터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밤에도 제일 약하게 키고 잤었고 낮에는 사용 안 해도 되더라고요 등류는 혹시라도 셀까봐 저는 이렇게 비닐로 한 번 더 감쌉니다 스노우핑크 버너는 서브로 사용하려고 들고 와서 이소카스를 두 개만 들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 버너를 더 많이 사용해서 이소카스를 다 썼네요 다음에는 녹록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루프백에 짐만 실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퇴실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빨리 실어야 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파전을 챙겨주셨어요 빨리 짐 씻고 떠나야 되는데 갑자기 맛있는 파전을 먹게 됐네요 어우 더워 빨리 먹고 마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파전반 물 끓은 거 있는데 컵라면 하나 둘까? 아니 아니 괜찮아요 빨리 먹고 빨리 가야죠 12시가 넘었는데 천천히 놔 커피 그래도 괜찮지? 네 괜찮아요 그만 그만 감사합니다 됐다 파가 해파가 돼서 달달하니 맛있네 맛있어요 응 그래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고 나가도 된다네요 안 그래도 아침 먹은 게 소화가 돼가지고 출출했는데 딱입니다 날이 진짜 따뜻하네요 오랜만에 믹스 커피 달달하니 좋네요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으니까 후다닥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 끝났습니다 2박 3일 동안 잘 놀다 갑니다 해시식은 12시인데 벌써 1시 10분이네요 이제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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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